화장실에서 3분간 씨름을 하잖아요 근데 3분 이상 앉아있는 것은 가짜 똥일 확률이 높다 3분 이상 앉아있는 것은 결국 지금 현재 똥 싸는 걸로는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다 정상적인 식사를 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도 안 먹고 했는데도 변비가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신가요? 바로 소식 다이어트 굶는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 특히 요즘에 여성분들 40, 50대 중년이 되면 아가씨처럼 보이고 싶어서 막 살을 빼려고 굶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나이 들면 흡수력이 떨어지는데 식사를 줄이는 거예요 근데 활동량이 적어서 살이 찌는 것이지 먹은 게 많아서 살 찌는 건 아니거든요 안녕하십니까 똥꼬사 이민강입니다 저는 오직 20년간 한 구멍 똥꼬만을 파왔기 때문에 똥꼬사라고 별명이 붙여졌습니다 대장과 항문의 질환들을 치료하는 진료가가 되겠습니다 실은 직장에도 변은 오래 보이지는 않아요 대부분은 변은 계속 끊임없이 이동을 하는 겁니다 직장에 조금씩 조금씩 넘어오게 돼요 200cc 볼륨 정도의 압력의 똥이 되면은 직장과 항문이 만나는 부위에 똥말의 신경이 있어요 그것을 자극을 하게 돼요 근데 이 대변을 본다는 거 이 과정은 똥이 단다르느냐 물으냐 물같이 되느냐 이 성상에 따라서 나오는 속도가 좀 틀릴 뿐이지 항문이 열리는 순간 똥은 나오게 돼 있어요 대개 15초에서 30초 사이에 이 변은 변기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물론 변의 모양이나 변의 색깔 이런 양태에 따라서 건강을 또 측정해 볼 수도 있습니다만 2, 3분이면 병이 나간다는 거죠 근데 3분 이상 앉아 있는 것은 이 가짜 똥일 확률이 높다 또는 똥이 아주 단단해서 이 항문을 통과하지 못한다 3분 이상 앉아 있는 것은 결국 지금 현재 똥 싸는 걸로는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다 가짜 똥인 경우에는 암일 수도 있으니까 병원을 가보셔야 되고 또 치질일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앉아 있으면 치질을 더 악화시키고 여기서 치질은 치핵이 되겠어요 장에 있는 혈관들이 항문 근처에서 모여 있어 가지고 피가 몰리니까 그 혈관들이 부풀어서 부은 거죠 그 덩어리가 내치액 암치질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똥 마르시키고 눌러서 똥 마렸다는 걸 느끼는 갑동이 되겠죠 그러나 진짜 똥이 있는데 단단해서 못 넣는다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변비 아니겠어요 그래서 3분 동안 똥을 넣었는데 안 나온다 그러면 일어나서 과감하게 일어나셔서 3분 좌욕을 하는 거예요 온수좌욕, 좌욕판을 좌욕에 올려놓고 샤워기로 따끈따끈한 물 목욕탕의 열탕 온도, 나는 온도를 재야겠다 그럼 38도에서 41도 정도 이 온도는 어디에서 나온 온도냐 화상을 입지 않을 정도의 가장 높은 온도 이게 이제 이 정도 따끈따끈 온도가 돼요 그래서 반드시 좌변기 위에서 좌욕을 하셔야 되고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서 하면 치질을 더 붓고 커지게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침대에 가서 30분 엎드리는 겁니다 30분 엎드리는데 그래서 똥이 마렵다 그러면은 진짜 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똥이 단단하고 크기 때문에 못 사는 거니까 때로는 관장할 필요가 있으니까 한 번 더 시도를 해 보고 그래서 30분 후에 또 변을 봤는데 똥이 안 나온다 그러면 이제 병원에 가서 관장해보는 게 좋죠 그런데 똥 마른 느낌이 없어졌어 그건 가똥인 거죠 바로 칠대가 빠져나오려고 하다가 누워 엎드려 있으니까 안으로 복원이 되면서 똥 마른 신경 자극을 안 하니까 똥 마른 것이 없는 거죠 이때 장에서 변이 오래 머물르게 되면은 그 변의 독성 이런 것들이 장점막에 자극을 줘요 세포들 차원에서 일부 손상이 되면 그 주위에 있는 세포들이 그 상처를 손상된 부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세포 분열을 해서 채워진단 말이죠 변이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 변종이 잘못했을 경우에 용종 또는 암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변비는 몸에 해놓은 것이죠 우리 우스갯 속담으로 똥은 참으면 약이 되고 오줌은 참으면 병이 된다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이걸 근거로 볼 때 똥을 참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변비가 우리들한테 또 다른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 그 다음에 똥 마른 걸 참으면 어떻게 되느냐 200CV 볼륨의 똥이 있었는데 아주 말랑말랑하게 예쁜 똥이 딱 자리를 하고 있는데 긴박한 상황 똥을 못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 유관략근이 꽉 잡아서 똥을 참게 되는 거예요 이 유관략근은 우리 항문관략근의 기능에서 20%밖에 일을 안 해요 우리가 평상시 방귀나 똥이 못 나가게 막는 거예요 내관략근은 80% 정도 일을 하죠 근데 내관략근은 자율신경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고 유관략근은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 이때 유관략근이 꽉 잡아주는 것이 똥을 참는 거예요 근데 바로 화장실 가야 되는데 유관략근이 꽉 잡아서 똥을 올려보내니 이 직장 순흥도에서 직장이 유관이 되요 유관이 되니까 압력이 떨어지죠 그 다음에 직장 점막에서 수분을 빨아가요 그래서 아까는 200cc였는데 200cc의 압력이었는데 이제 압력이 떨어지고 수분을 빨아 끼니까 150cc 또 100cc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똥이 마려요 안 마려요? 안 마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까는 분명히 똥이 마려웠는데 한 30분, 1시간 지나가니까 이제 똥이 안 마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실 안 가 그 위에서 S1 걸쳐서 똥이 또 조금씩 삐질삐질 내려온다고 그랬잖아요 내려오니까 이게 또 합쳐져서 200이 됐어요 또 똥이 마려워 근데 또 참았어요 또는 똥을 살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럼 직장은 또 이왕인데요 그 다음에 수분 흡수하니까 이제 100cc에 위에서 50이 또는 100이 내려와서 200이 채웠는데 이게 또 줄어드니까 또 15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그 똥은 더 단단해지고 이번에 내려온 똥도 또 단단해진다 그래서 돌덩이 똥이 되는 거예요 똥의 모양과 색깔에서 바로 이 자갈동 또는 한 5cm 정도는 단단한 똥 이런 똥들이 생기는 거가 바로 물을 다 뺏기기 때문에 그랬다 근데 물을 뺏기지 않는 물을 함유하고 있는 섬유가 그 사이에 있다 물을 빼앗기지 않으니까 변이 그렇게 단단해지지 않겠죠 그래서 섬유가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이제 말랑말랑하게 화나나 똥을 싸는 거죠 자 그러면 이 3분 안에 정상적인 똥인데도 불구하고 다 해결이 안 되는 경우는 없느냐 있죠 그래서 그 변별을 음식으로 조절할 수가 있는데 바로 변이 뭉치는 거를 좀 줄이거나 안 먹으면 돼요 변이 뭉치게 하는 거는 뭐가 있어요 떡 떡 종류는 들어가서 다른 음식들과 엉키게 하는 모래와 자갈을 엉키게 하는 시멘트 효과를 해준다 그 말이죠 변비가 자주 있으신 분들은 떡을 한꺼번에 많이 먹는 거 이런 걸 좀 피하는 게 좋지 않나 한두 개 정도는 괜찮겠지만 막 열 개 다섯 개 이상 먹는 경우 이런 경우를 좀 피하시는 게 좋다 찰떡인 경우에는 두세 개만 먹어도 변비가 오는 환자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감 감은 뭐 홍시감은 괜찮네 단감은 괜찮네 껍질 벗기고 먹으면 괜찮네 씨앗부유를 빼고 먹으면 괜찮네 이 말들이 많은데 저희 환자분들 손가락으로 제가 파는 환자분들 뭐 드셨으면 감을 드셨다 근데 그분이 변비에 안 좋은 껍질이나 씨앗부유를 특별한 부분을 일부러 먹었겠습니까 다 발려내고 먹었죠 그래서 그런 거와 상관없이 감 종류를 먹었을 경우에 변이 뭉치더라 하나 먹으면 뭉치냐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딱 하나 먹었어요 그분은 또 없어요 그래서 감은 되도록이면 맛으로 한 두 개는 먹으되 서너 개, 대여섯 개는 먹으면 분명히 변비가 올 확률이 높다 그 다음에 변이 또각또각 떨어져야 뭉치지 않은데 시멘트 콘크리트에서 철근 역할을 해주는 것 굉장히 튼튼하죠 철근을 들면 그게 바로 긴 섬유예요 무이, 배추이 거기에 있는 셀룰로스 우리가 소화를 시킬 수 없는 섬유질이죠 그것을 많이 먹었을 경우에 변이 뭉치게 돼서 아주 단단하고 굵고 길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직장에서 굵고 단단한 변으로 형성이 되었다고 보세요 그럼 항문을 빠져나가려면 변이 가늘고 부드럽게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섬유가 엉켜가지고 아주 콘크리에이션이 됐다고 해보세요 사출 성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굵은 변이 가는 변으로 바뀜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나가야 안 나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제가 우리 환자분 중에 긴 소미를 많이 먹어서 엉켜가지고 가늘게 변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긴 셀룰로스 있는 무후청 또는 시래기 또는 김장김치 또하리 이렇게 해서 먹잖아요 한두 개 맛은 괜찮지만 그거를 한 그릇 다 먹을 정도로 한 20개 정도 계속 먹었다 틀림없이 변비가 올 수 있다 그러면 정상적인 변임에도 불구하고 3분 내 똥이 안 나와요 낑낑대고 힘을 써야 된다 그래서 바둥바둥 다리 떨어가면서 이렇게 힘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것이죠 정상적인 식사를 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도 안 먹고 했는데도 변비가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신가요? 바로 소식 다이어트 굶는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 특히 요즘에 여성분들 4,50대 중년이 되면 아가씨처럼 보이고 싶어서 막 살을 빼려고 굶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지러워서 그렇지 않아도 나이 들면 흡수력이 떨어지는데 이 식사를 줄이는 거예요 근데 활동량이 적어서 살이 찌는 것이지 먹은 게 많아서 살 찌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식사를 줄이는 거야 살은 살대로 찌고 영양 부족이 돼서 어지러운 거예요 식사를 한 번 줄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염소 똥을 싸게 되거나 그 염소 똥 마저도 개수가 적으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4,5일 된다 똥이 안 말해요 왜 똥이 안 말해요? 자국 주는 게 없잖아요 200CG 볼륨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똥이 안 말해요 일주일에 한 번 싸면 직장이나 S3 결장에서 계속해서 수분을 빨아들이잖아요 변은 더 단단하게 돼요 그리고 이 독성변이 장에 오래 머무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장점막 세포에 손상으로 인해서 장 누수증이 생기거나 물이 새 나오는 또는 세포 분열을 돼서 그 상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세포 분열을 하다 보니까 변종이 생겨서 용종 암 같은 것이 생기거나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구불 결장 S3 결장에 암 발생률이 제일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게 똥에 오래 머물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똥 빨리빨리 빼내버리는 과밀성 대장 중 오히려 암이 걸릴 확률은 좋겠죠 그래서 소식 다이어트를 하지 마시라 그 얘기죠 우리가 여행을 가게 돼도 물 가려 한다고 하잖아요 막 물군변을 막 사게 되잖아요 자극적인 것을 평소에 안 먹던 걸 먹으니까 우리 장 점막들이 이게 뭐지 그러면서 막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물군변을 보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행을 활동을 하다 보면 물 마실 기회가 없어요 정수기가 이게 막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물을 무거운 물을 가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수분도 적게 섭취하고 입에 맞는 음식이 아니라서 먹는 것도 적게 먹고 그럼 어떻게 돼요 소식 수분 적고 변이 적어져서 아주 단단한 그런 변비가 오게 된다 이 변이 대장에 오래 머무를수록 암 발생률이 높은데 간혹 우리 환자분들 그런 얘기 했어요 저는 오래 머무를 수가 없어요 저는 똥을 하루에 두세 번 싸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하루에 똥을 두세 번 싸는데 조금씩 싸는 거죠 먹은 거는 일주일 전일 것이 있다 너무 적게 먹기 때문에 일주일 전에 먹은 것이 계속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계속 내려가니까 어찌 되겠어요 장에서 똥이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는데 양이 적으니까 일주일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 때는 내 장이 입으로 먹은 음식을 소화해서 흡수하고 변으로 해서 내보내는데 걸리는 시간 한번 체크해 볼 수가 있어요 밥하고 콩나물국 아주 색깔이 흰색과 노란색 이것만을 쭉 2, 3일간 드신 후에 짜장면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변의 색이 껌어지잖아요 대개는 18시간 내지 24시간 내에 똥이 나와야 되는데 3일 내에 나오는 것까지 정상이에요 일주일 되는데 안 나오다 열흘 드니까 까마 똥을 샀다 이분은 똥을 매일 싸더라도 입으로 들어간 음식이 10일 후에 나온 거예요 실제적으로 뱃속에 아주 소량의 똥으로 바뀌어 가지고 오래 머물다가 나오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 어찌 돼요? 암 발생률이 높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입으로 들어간 음식이 3일 내에 나올 수 있게 장운동을 조절을 해야 된다 제일 좋은 게 뭐라고 그랬어요? 장출렁 운동이다 그랬죠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화장실에서 3분간 씨름을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똥에 의해서 변비감이 있을 때 그때는 변비를 해결할 목적으로 먹는 약이죠 또는 항문 위에 직장에 있는 똥을 빼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관장을 해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한 달에 한 두 번 많으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해 볼 수가 있으나 그 이상을 하게 되면은 해로울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관장 같은 경우는 관략 항문에 집어넣는 관장 약을 주입하는 이런 경우에는 항문 관략을 이완시킬 수도 있고 거기에 손상을 줘서 혈관이 터지면 또 출혈을 일으킬 수도 위험하고 많이 하면 안 좋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먹는 약이 있잖아요 대부분에 변비가 있으니까 먹고 빨리 쏟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자극성 하재가 많아요 하재, 밑으로 내려보내는 약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극성 하재는 장 점막을 자극을 줘서 장을 꼼축꼼축이 막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장을 꼼축꼼축이 막 움직이게 되면은 변의 이동 속도도 빨라지지만 수분을 흡수하는 시간을 줄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을 무른 상태로 내보내게 돼요 그래서 똥을 잘 쏴고 단단하지 않고 부드럽게 잘 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섬유가 부족해서 뭉쳐서 수분을 빼앗겨서 단단해져야 할 변이 빨리 이동해서 수분을 흡수 안 하니까 무른 변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수분을 다 이온을 흡수해서 변이 작아질 그런 볼륨이 수분을 덜 흡수하기 때문에 작아지지 않은 변이 되니까 변의 성상도 부드럽고 또 변도 양이 어느 정도 볼륨이 되고 그래서 변비가 해결된 것 같죠 그래서 이 자극성 하재를 먹는 분들이 변비 그거 먹고 해결 보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자극성 하재는 어찌되요? 장점막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장점막에 자극의 민감도가 떨어진다 자 휘처리로 장단지를 때려서 공부를 시킨다고 해봐요 처음엔 아프니까 계속 공부를 한다 근데 계속해서 장단 내 매를 때리면 상처가 생기고 그곳이 어떻게 돼요? 굳은 살로 바뀌게 되죠 그 다음에 휘처리 때리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프죠 휘처리 때리면 공부하겠어요 안 했어요? 알아서 할게요 그러고 방인들 가서 많아 보죠 왜? 좀 이따 엄마한테 걸리면 또 두 대 맞으면 돼 안 아프니까 그래서 자극이 안 된다 자극성 하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먹게 되면 처음에는 반알 또는 한 알의 반응을 보여서 똥을 막 쌀 수가 있는데 나중에는 자극이 무뎌지기 때문에 탈감적이 돼서 두 알 세 알 어쩐 때는 네 알 이렇게 먹어야 반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간혹 삼투합성 하재가 있어요 그걸 먹게 되면 물을 빨아들여서 변을 축축해서 보는 거 이것마저도 자극을 줘서 삼투합을 일으켜서 수분을 빼내는 건데 처음에는 한 알 두 알 가다가 세 알 네 알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약이 흡수돼서 혈중 농도가 올라가서 위험할 수도 있고 또는 장점막에 자극이 적어서 이제 음식 찍기 정도가 와가지고 자극을 줘서는 전혀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변비 약에 의해서 생긴 변비가 된다 이 경우는 치료 방법이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런 거에 의해서 탈감적에 대한 무뎌진 이 반응 무뎌진 이 자극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뭐 수년이 걸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변비로 고통스러울 수 있고 이게 하나의 변비가 증상이 아닌 병명이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만성변비라고 그래서 이런 자극성 하재나 삼투합성 하재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장을 비울 목적으로 먹는 건 괜찮은데 대장내시경 목적으로 씻어내는 거 뭐 이런 것 정도는 괜찮은데 매일 습관적으로 먹는다 이런 것은 위험하다 또 안 좋다 이렇게 보는 거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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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